살기 좋은 동작구 다같이 만들어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보다 빠르게 넓어진 사당 로우 길이 쾌적해 대중교통 노선을 더 확장해 찾아오는 내지 마련의 기회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돼 힘을 합쳐 없애자 꿈 수중세 고가 주택 기준 상영세금보다 완화돼 나경원과 함께라면 교육도 든든해 흑석동의 고등학교 교체를 추진해 아이들에겐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해 초중고 교육 예산 확보해 이수가 처음 복합 터널 개통 추진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함께 웃어 함께 돌봄 요가 부담을 나눠 토요일엔 와서 들려줘 나경원의 투데이트 항상 꾀 기울이는 중이야 나경원의 투데이트 투데이트 지키자 대한민국의 자유 지키자 대한민국의 자유 지키자 대한민국의 자유 지키자 우리나라의 자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